함께 써야 돈 번다. 함께 쓰면 돈이 벌지 않나요? 한 사람만 써야지 이거 두 사람 다 쓰면. 다 쓰면 낭비하고. 이게 무슨 얘기죠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함께 써야 돈 번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쓸 때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가지만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기왕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쓰는 게 좋고요. 신용카드만 쓰시는 분들한테 굳이 알려드리면 내가 똑같은 금액의 카드 결제를 했어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보다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황급액이 더 많습니다. 그 얘기 들었어요?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간 300만 원이 한도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요. 그래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그게 다 내가 연말에 13월에 월급으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신용카드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원래 2016년 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게 안타까운 게 다들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서 안 돼 이제 이러시거든요. 그러는데 실은 2016년 말에 연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2018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9년 1월 연말정산 하는 것까지 연장이 됐고요. 그리고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또 얼마나 또 연장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챙기시면 그것도 1년에 몇 십만 원 되거든요.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연말정산 통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들이 또 있죠. 그렇습니다. 이제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세가 비과세는 축소되거나 완전 폐지 방향으로 보이는데요.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부는 미리미리 알아놓고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,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, IRP 같은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